더불어민주당 운동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서영교 여성의원이죠 그 이와여대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 그 다음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으로 대모하다가 그런 뜻이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87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이 서영교 의원 자기 선거 때 자기 선거 공보물에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주도해 투옥됐었다 이렇게 반독재민주화운동 투옥 화려하게 이 사람이 한동훈 장관을 최고위원 회의 때 한동훈 장관을 6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경고한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런 류의 말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죠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영교 조 의원 도대체 사건이 뭐가 있느냐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딸하고 서영교 딸하고 그 다음에 친동생 보좌진으로 채용을 해서 세금으로 월급을 줬는데요 그래서 c족 의원실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진의 월급을 떼어내서 후원금으로 쓴 사람이에요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을 들어봤어도 정말 아 이런 거 이게 서영교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원들이 더러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징벌적 보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상 징벌적 배상 그 보좌한 월급에서 떼어내가지고 자기 후원금으로 쓴 사람들 그거의 10배쯤 토해내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국회에 파견 중이던 부장판사를 장이 박으로 불러서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아는 사람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국회에 그 파견 판사가 한 사람 나가 있는데 그 파견 나가 있는 판사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 의원식으로 떡 불러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 누가 있는데 거기 말이에요 그 아들이 무슨 강제추행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듣고 와서 법원 행정처에 법원 행정처에 2인자 있습니다 임종헌 차장한테 그걸 보고를 하자 또 법원 행정처는 그것을 서울 북부지원 법원장한테 그걸 또 얘기를 하고 법원장은 그걸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연결고리 이번에 알게 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가 이렇게 됩니다 서영교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 판사는 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처는 관할 법원장 관할 법원장은 사건 담당하고 있는 판사 국회의원 파견 판사 법원 행정처 관할 법원장 담당 판사 몇 달이 건너는 겁니까 파견 판사 한 달이 행정처 두 달이 법원장 세 달이 담당 판사 네 달이 건너네요 삥 돌아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어제 오늘 화제는 우리들의 이수진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지역구 가지고 있는 판사 출신이죠 그런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자기네 같은 소속당인 민주당 위원장한테 왜 나만 빼놓고 유럽여행 갔다 왔어 따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사람이 갔답니다 왜 짬짬이로 유럽 출장 갔냐 좋은 나라를 가기는 갔더라고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저도 지금 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오후에 누가 거기 데려간다면 모든 일정 취소하고 따라가고 싶을 만큼 저 멋진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5천만 원쯤 들여서 국회의원 3명하고 국회의원 행정관 1명하고 4명이서 갔다 온 거예요 뭐 그쪽에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 살펴본다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8일 동안 갔다 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이수진 의원이 물먹은 겁니다 참나 정말 그런데 그 같은 위원장 같은 당 민주당 위원장한테 따지는 겁니다 왜 나만 빼고 너희들끼리 갔다 왔어 법안 제출은 물먹어도 코아 출장은 물먹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야 나 같아도 이수진 안 데리고 가겠다 이수진이 만약 출장 가서 술 먹고 주정 부리면 어떻게 해 진위 여부를 떠나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수진 의원이 뭐 술 먹고 어떻게 했다 뭐 술 먹고 발언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그래서 이제 이수진 의원 얘기만 나오면 술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그게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더 멀리 갈 것도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 외국에 누가 와서 묻거들랑 이수진 의원 보여주면 된다 저의 인간이 판사 출신 이라니 참 한심하다 취권수진 술수진이 취수준 배가 얼마나 아팠으면 우리는 말이죠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 겁니다 다 같이 굶는 건 참아 참을 수 있어 그거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굶을 수 있어 그런데 나만 빼놓고 누가 여행을 간다든지 그것도 좋은데 아프리카 출장이라면 그렇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저렴한 암컷이라는 단어가 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언급했어요 최강욱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수준이 왕따 동작구에서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술 취한 암컷이네 아 나도 화날 거야 수준 주모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선을 지금 선거제 손을 보긴 봐야 되잖아요 지난번처럼 준연동형 비례제 이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것만 아침에 취재한 내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이게 거의 결론으로 지금 가까이 가있답니다 권역별 병립형 예전으로 돌아가대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이런 거 아예 만들 수 없도록 여당도 거기에 찬성 야당도 거기에 찬성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은 저도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군소정당들이 어떻게 진입할 것이냐 양대정당은 군소정당 진입하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양대정당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의 선거제 개편 뭐냐 권역별 병립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권역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두 가지 안이 있는데 3대 권역이 있고 5대 권역이 있습니다 3대 권역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1권역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제2권역이 어디냐 충청하고 강원 그다음에 제3권역이 영원함 이렇게 묶어서 각 권역별로 정당이 어느 정도 득표를 했느냐를 가지고 득표율 정당 득표율 그걸로 비례대표 의원을 안배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데 지금 민주당은 원래는 연동형 비례제 그 입장인 것 같았는데 최근에 이제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재명인의 마을에서도 그렇고 김어준 고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쪽도 이제 책사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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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